전라남도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정부 추천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선정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용역기관으로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집형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이 3단계 절차를 거쳐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면 전라남도는 오는 10월까지 의대 설립 대학을 정부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각 위원회 위원도 대학과 지역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한편 기존 연구 결과 대신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